에스겔 10장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있었다. 그때의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는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들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때의 한 그룹이 자기의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넘겨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또 보니 내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도울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내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의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에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예어 날개가 넷이였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